터넨 야쏘는 야쏘 입장에서 좀 쉬운 느낌? 쉽다기보다는 야쏘가 유리하긴 한데 조금 불편한 느낌? 와 와드야? 왜 보여요 이게?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긴 한데 끝까지 끝도 없는 쿨 강타 못쓰자 잘가요 교상역 상역형 죽이기 싫었는데 빌목 틀어놔 오 미안 아 휴 끝인 줄 알지 아 에반데? 아니 얘 왜 이렇게 눈치가 좋아 어서와 죽음으로 잘가 타면경 아 아 와 잠깐만 이게? 아 어 어 어 와 진짜 개 대참산 할 뻔했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나 지금 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약함 근데 왜 안 죽지? 방금이 스무스다던데 굉장히 깔끔했어 이래가 야 이거 왜 들어가 야 얘 그랩으로 아니 뭐야 왜 끌려 그걸 방금 블리츠 저 모션으로 그랩 모션 하는거 제 집에 있는데 저기 와드야 쌀형 이거 쌀 올 것 같고 한 번만 노려볼까? 바이도 올 것 같긴 한데 조금 위험했네 조금 위험했네 가자 어? 아니 이각을 봤다고? 아니 어제 유튜브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어어어? 아! GG 아니 대상역 형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네? 심지어 저 KR이 아니라 저 K가 다른 단어구나 다른 나라구나 아니 저런 식으로 사칭을 해버리면 안되지 아 뭐야 심지어 한국인이야? 아니 템 사세요 템! 대상역 네 이건대 맞 spy 몇방패를 넣으셨구나 아니 근데 럭스가 왜 여기있지? 이리와, 나 치솟은 60평에 왔어 근데? 치솟은 6인데 뭐야? 왜 거기있어? 이거 뭐야 챔피언? 잠깐만, 아니 방금 내가 회오리를 승인한테 못 맞추긴 했는데 아니 저거 왜 안죽냐 갑자기? 피가 쭉쭉 차 그래도 궁없으면 승인은 승인이지 이거 몰랐지? 해봐 알았다 잡을 수 있지? 아 못잡는거였구나 승인이 궁있는걸 깜빡했네? 끝까지 안쓰는데 뭘 하는거야 자꾸 대상력 아 이 분 운전을 너무 못하는데? 아 내가 럭스를 노리는게 잘못이었나? 뭐야 운신 싸는데 같이 맞은건가?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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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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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궁이 2타 쓴거 아니었네? 나쁠게 아니 얘는 뭐야 뭐야 쏠바론하고 있었어? 잠깐만 이거 되면 앨리스 개사기 아니냐? 방금 전까지 앨리스 쏠바론했던거 같은데 거의 쏠바론이 되네 저게? 우로라 진짜 개웃기네 터뜨린다 터뜨린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걸 왜 또 맞은거야? 아 캡틀을 에어본도 썼는데 GG 3 5 4 5 6 6 7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